샨탈아버지가 스파이더맨 어떻게 알았지? 샨탈아버지가 스파이더맨 현민이가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줄? 샨탈아, 샨탈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아까부터 근데 샨탈아버지가 왔다 갔어 온 거야 집도 깨끗해졌어 봐, 그지? 엄마 이거 스파이더맨이야?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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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좋겠다 아빠는 선물 어디 있어? 아빠는 없더? 이거 아빠 거 하라고? 아빠, 아빠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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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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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